7월 마지막 주일 7월 달에 시리즈 설교 행복한 고백 오늘 세 번째 성령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령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람들끼리도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기분 좋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해요 메뉴가 달라집니다 애들이 부모에게 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면요 정말 다 해주고 싶어요 애들이 엄마 아빠 옆집 아저씨는 안 그런데 왜 그래? 이러면 주업 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정말 진심어린 그 한마디가 성령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때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마치 저하고 설교를 짜고 온 것처럼 장학일 목사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전에도 오늘 마찬가지 세 번째 우리의 부흥회 설교와 또 주일 대배 설교는 다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 때문에 행복한 고백이 마음에서 생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8절 한 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다시 읽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무엇하게 하시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총기 수여식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할 때까지 내가 지니어야 될 나의 총입니다 총열 번호를 외워야 되고 그 총을 딱 받는 그날 그 총은 내 생명입니다 제대하는 날 그 총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같이 함께 쓸 수도 없습니다 네게 더 좋고 내게 나쁘니까 같이 바꾸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총을 잊어먹으면 영창 가는 겁니다 싸우라고 총을 주는 거예요 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총 갖고 여러분 다른 짓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총 가지고 아군을 쏜다든가 그 총 가지고 여러분 인질범을 그 총 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이건 영창 가야 돼요 영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그 성령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행복 시리즈의 결론의 설교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남을 행복하게 할 때 진짜 행복하다 그 얘기예요 묶인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는데 너가 이 성령을 통하여서 정말 남을 행복하게 할 때 오는 그 행복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행복의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 내가 행복한 것이 행복의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행복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갖고 무엇을 누려서 아 정말 후회함이 없다 행복하다 여기가 행복의 여러분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진짜 행복의 하이라이트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서 그 사람이 행복할 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 행복의 겨우와는 그것을 볼 때 이 행복은 행복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정말 행복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요 자기 혼자 행복하려고 날립니다 세상은 자기 혼자 소유하면 나 행복할 줄로 알고 정말 눈컷을 새 없이 일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야! 엄마 아빠가 이민 온 건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손을 이렇게 부릅드는 건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지금 누가 행복하고 있나 나로 인해서 누가 행복하고 있나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나로 인하여서 누가 행복해지고 있나 행복이 나에서 그냥 끝나버린 건가 나 혼자 신나가지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행복의 끝인가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행복하다고 여러분 기뻐가지고 나 혼자 행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운의 감사에서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거기가 구원의 기쁨의 종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의 종점은 이 기쁨을 이 구원을 이 행복을 이 감사를 누군가에게 주어서 그를 자유케 하고 누군가에게 주어서 다시 보게 하고 누군가에게 주어서 억눌렸던 나를 자유케 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도 괜찮다 이 얘기예요 너가 기쁘다면은 내가 고생해도 괜찮다 이 얘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행복하다면은 이게 여러분 진짜 기쁨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는 그런 기쁨, 그런 행복이 너희 안에 충만할 거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주는 그 행복은 어떤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자 되세요 여러분 우리 다 고국 땅을 떠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 한글 학교 선생님들 저희 집사람 포함해서 한국에 인솔자로 갔다가 들어와서 다 같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물건도 얼마나 좋은지 장학일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뭐 드실래요? 한국에 얼마나 맛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식당, 시설력 의리의리합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미국에서 대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두부, 설렁탕, 칼국석 여러분 우리는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아니 죽기 전까지 열방교에서 아참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이에요 행복하게 웃으면서 기쁘게 예수 잘 믿으면서 행복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시험들어 어렵게 살고 시험들어 어저께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열방교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가 섬기는 재단과 엄청난 떼돈을 못 벌어도 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세상과 다른 성령으로 인한 행복이 무엇이나라고 얘기할 때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내적 열매가 내 안에 있을 때 사람은 무지하게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내적 열매가 여러분 안에 열릴 때 시작! 성령의 내적 열매 때문에 믿으시면 하면 다시 시작! 성령의 내적 열매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는 뭘 것 같습니까? 성령의 외적 열매입니다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그 내적인 열매가 맺히면 그냥 행복해요 그냥 행복해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못 때문에 행복하고 못 때문에 불행하고 이게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 이거 잘 압니까?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내적 열매로 사랑이 열리고 실학이 열리고 화평이 열리고 오래 참음이 열리고 자비가 장양선과 충성이 열리고 여러분 안에서 온유와 절제가 열리게 되면 23절의 말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저를 보시죠 금지할 법이 뭡니까? 그거를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열리면 총칼이 만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성령이 거하심으로 열매가 맺히면 누가 이걸 막겠느냐 그 얘기 누가 이걸 막겠느냐 사도바오르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한 이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내 쪽으로 열매가 맺힐 때는 다시 얘기합니다 그냥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드라이하게 태어납니다 미국의 이미 사회 여러분 얼마나 각박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짜증나고 참기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신경질적이고 얼마나 센시티브하고 또 그래야 살고 뽀팅일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드라이해지고 먼지 날리고 사나워지고 욕심과 이기심과 불타는 눈 가지고 정말 무섭게 살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파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시작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믿으시면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성령에게 복종하며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죠 다시 한번 갈라대에서 5장 말씀 볼까요?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저거를 다 합쳐서 한 단어로 딱 함축하면 저거를 다 합쳐서 한 단어로 함축하면 세 글자로 그냥 순수한 우리 한국말 온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함 저것이 다 아홉 가지가 내 몸에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내 머리, 내 눈, 내 입, 내 귀, 내 발, 내 손 내 마인드 0, 6, 혼에 저 아홉 가지가 딱 열매 맺힐 때 우리는 그것을 한국말 단어로 몰아넣으면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온전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온전하구나 행복해요 온전하지 못할 때 나오는 현상이 여러분 삐걱거림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삐걱거립니다 내가 내가 싫어요 내 자신이 싫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배우거나 흉내낼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은 속이지 못합니다 온전함 저는 온전함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추구합니다 아 온전함으로 오는 여러분 만족감 온전함으로 오는 여러분 충족감 온전하다 저는 온전함을 다섯 가지로 제자 훈련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온전함의 다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조금 더 여러분 쉽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고의 온전함입니다 사고의 온전함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히면 그 온전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고의 온전함에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믿으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사고가 삐뚤는 사람들 나는 많이 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그런 열매 맺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사고의 온전함이 뭡니까? 저를 보시죠 판단입니다 분별력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딱 결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삶의 무게를 결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흑백 논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사고의 온전함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생각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사놓고 나서도 맞냐 틀리냐 그 얘기예요 쇼핑 가서도 백화점 다 돌아다녀가지고 최고 괜찮은 거 사갖고 집에 와도 그 다음 날 또 리턴하러 갑니다 물건은 뭐 까짓 거 안 쓰면 그만이고요 다시 사면 그만이지만 인생의 사고의 온전함이 없을 때는 한 번 잘못 생각한 것이 평생 내 때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한 번 잘못 생각한 것이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내 자손들까지도 거기에 영향력을 받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고의 온전함은요 이건 보통 똑똑한 게 아닙니다 knowledge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 정말 내가 그렇게 선택하기를 잘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참 잘했다 목사님의 말씀이 그때 맞았다 설교가 맞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 얘기예요 진리의 영이 진리대로 이끌어 사고의 온전함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괜히 여러분 독선, 고집, 아집, 땡깡, 기 쓰고, 우기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요 사고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글 잘 쓰는 사람들 정말 저런 사고가 어디서 나올까 저런 기가 막힌 정말 칼날 같은 그런 글이 어디서 나올까 사고의 온전함 우리의 모든 여러분 문제는 사고가 불완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공부 더 할까요? 우리 박사 학위까지 받을까요? 죄송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 온전치 못해요 어느 때는요? 공부 많이 했는데 더 이상한 짓 많이 해요 날리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선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사고의 온전함으로 너, so happy 행복해요 이야, 정말 판단하기 잘했다 두 번째는요 감성의 온전함입니다 아홉 가지를 제가 다시 나눈 거예요 감성의 온전함 감성의 온전함이 뭡니까? 희노애락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희노애락이 제대로 된 사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만세에는 이런 징조가 있으리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장사집에 가서 슬픈 일이 있는데도 곡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물 없는 세대예요 웬만해가지는 않습니다 웬만해가지고는요 감동 안 받습니다 웬만큼 웃겨가지고는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아재 개그하고 있네 그래요 난 그게 뭔가 그랬어요 아저씨들이 억지로 웃기려고 개그하는 게 아재 개그래요 그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보통 웃기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야, 여러분 감성의 온전함이 뭔지 아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줄 알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줄 알고 내가 기쁘고 춤추어야 될 때 춤추어야 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감성이 살아 있어서 그건 성령이 들어갈 때밖에 여러분 안 돼요 세 번째는요 의지의 온전함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의지가 온전해져요 자를 거 딱 자를 줄 압니다 아니다라고 싶은 건 딱 자를 줄 아는 거예요 의지의 온전함입니다 이 의지의 온전함은 시편 1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기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포로가 된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에 악인의 궤를 따라가지 않냐고 의지의 온전함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의지의 온전함 오만한 자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남을 헐뜯고 하는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이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은 같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의 온전함 이거는 지금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는 예수를 믿자는 건지 믿지 말자는 건지 의지가 온전하지 못해서 성격 탓이 아닙니다 성격 탓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충청도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빠릿빠릿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충청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의지의 온전함이에요 네 번째는요 관계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관계성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사람과 통할 줄 아는 자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설교할 때 제가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칫 성도들이 잘못 오해해서 성도들이 그릇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설교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이기 시작했어요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만 성령 충만했고요 자기들끼리만 지도하고 자기들끼리만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확 갖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핍박입니다 내가 너희들 흩어지라 그랬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준 것은 너희가 이방 땅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지 너희들끼리 너희들끼리 끼리끼리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초대교를 다 엎어버린 겁니다 땅끝까지 다 흩어지게 관계성의 온전함은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저를 보시죠 선교와 구제와 복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걸 감추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감추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많은 분들이 제게 카톡이 와서 목사님 저는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저희 교회 한순규 목사님 사모님이 점심시간에 제게 카톡을 길게 보냈어요 목사님 마지막 날 안수 받으면서 우리 둘째 애가 입신을 하고 입신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셋째가 기도하면서 기도받고 내려와서 밑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10학년입니다 한 목사님 내 애들 3명이 다 여기서 태어났는데 한국말을 참 잘해요 사모님이 딱 끼고 부흥에 참석했는데 제가 보면서 우리가 웃을 때 같이 웃더라고요 아멘할 때 같이 함께 아멘하고 한국말을 굉장히 언더스탠드를 잘하는구나 막내 10학년 애가 사랑이가 방언이 터지는데 엄마 옆에서 방언이 막 터지는데 엄청나게 은혜가 되면서 기도하니까 엄마가 딸 셋을 끌어안고 다 같이 함께 마지막까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10학년 애가 방언을 시작하면서 그거를 저에게 카톡으로 사모님이 보내면서 목사님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난 샌디에고 있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에게 예비해 주신 모든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이건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무엇인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보금전거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이고 선교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혼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멘이십니까? 백정순 권사님 도로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참 어려움 당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권사님 집회 마치고 나서 제 방에 와서 기도받으면서 목사님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서 저를 꽉 끌어안고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는데요 권사님 이리 오세요 지금 해드릴게 그랬어요 그래서 얼른 한 번 해드렸어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런 똑같은 상황이 부흥에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에 있었는데 그 전주에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쓰러져가지고 언덕에서 막 권사님이 대굴대굴 굴르는데 버스 바퀴 밑으로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여러분 사람이 있었으니까 달려들어서 그걸 막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선 다친 데도 없이 권사님이 벌떡 일어났는데 버스 기사가 내려가지고 권사님을 꼭 끌어안고 제가 해주듯이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대요 꿈에서처럼 여러분 권사님도 너무나 은혜가 감격한 거예요 그 간증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계시게 되면 관계의 온전함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성령 체험했는데 관계성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 말걸기가 무서운 사람 그건 여러분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진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행실의 온전함입니다 5대 온전 제자 훈련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5대 훈련 그래서 행실로 나타나냐 그 얘기죠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제자로 삼기와 이어서 제자가 갖추어야 될 5대 온전함은 저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주와 양성과 충성과 절 이것이니 그것을 다섯 개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약점입니까? 여러분에게 사실은 저건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외쳐봅시다 첫째 크게 하세요 시작 첫째 사고의 온전함입니다 둘째는요 감성의 온전함입니다 셋째 의지의 온전함입니다 넷째 관계의 온전함이고 다섯째 행실의 온전함입니다 저렇게 되면요 저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냥 천국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행복이에요 오늘 저녁에 밥 먹을 거 없어도 그 사람은 확실합니다 행복합니다 많이 가지고 풍족하게 누려도요 온전하지 못하면 내 얼굴에 그늘이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불평과 짜증이 그 안에 충만해 있고 신앙 생활 오래 해도 그 안에 시험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시험이 안방 드나들듯이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거죠 성령의 외적 열매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성령의 외적 열매 때문에 행복 시리즈 전체의 결론입니다 성령의 외적 열매는 뭡니까? 오늘 제가 성령 봉독했던 그 부분입니다 가라 그 얘기예요 너가 받은 은혜를 너 안에 있는 성령을 나눠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외적으로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 되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제2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각 속에서 내 지정의 속에서 나타나지는 제2의 성육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지는 거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기 시작하면 외적 열매가 나타나지기 시작하는데 그 외적 열매는 오늘 성경 봉독했던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째 자유쾌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자유하지만 행복하고 자유하지만 저를 보시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행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부모가 행복하지 못하면요 자식은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여러분 묶여 있으면요 자식은 그냥 같이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부모의 삶 속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가정 전체가 다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자식까지 같이 함께 그렇게 되게 있습니다 자유쾌하는 복 내가 자유했더니 내 자식들이 자유하네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자유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영호로 자유했더니 내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네 묶여 있는 저들을 향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저들이 자유하게 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혼자 하나 예수 믿기도 힘들어 죽었어요 예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기 힘들고 정말 일어나서 여기까지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드신 분들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과정이죠 그러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나로 인해서 묶였던 자들이 풀어지는 자 나로 인하여서 묶인 자들이 풀어지는 자 자유롭게 되는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는 행복이에요 눈을 뜨게 하는 행복 예수 그리스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고 믿으시면 하면 저들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고 삶의 가치성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고 왜? 내가 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저가 눈을 뜬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먹을 때 더 맛있습니까? 내 자식이 잘 먹을 때 더 맛있습니까? 안 먹여 봐서 모르는군요 나 더 맛있지만요 내 자식이 잘 먹는 거 보면요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그 행복은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행복한 이것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가 눈을 떠서 그가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오는 그 행복 그것이 저는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행복입니다 눌려있는 자들 우리 모두는 다 대개 뭐에 눌려 있습니까? 대개 여기에 눌려 있습니다 돈에 다 눌려 있어요 금요집회 때 제가 설교했습니다 돈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사람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이 저절로 혼자 굴러들어오던가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인사가 만사고 돈이 사람이고 사람이 돈입니다 눌렸다는 것은 사람에게 눌렸고 금전에 눌렸고 물질에 눌리고 세상에 눌려버린 거예요 눌린 자가 자유케 돼가지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는 여러분 기쁨 이야 저 사람 정말 나 때문에 예수 믿더니만 저 사람 정말 사람 됐네 그런 행복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열방교회에 와서 그가 세례받는 내가 전도한 그가 세례받고 그가 집사가 되는 그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받고 그가 집사가 되고 안수집자가 되고 권사가 되는 그날 내가 전도한 그 집 애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내가 전도한 그 집 애들이 정말 좋은 크리찬이 되어져간 그런 걸 봤을 때의 행복 사랑하는 성도라분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의 교인들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를 이 행복이 기쁨 이것을 우리는 나눠주는 한 절대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유럽의 마게도나에서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을 부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던 것을 중단해버리고 유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IT에서요 열밤 교회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1년에 두 번 밖에 못 갑니다 목사님 네 번 오세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와서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여기가 아닌 사실 고아원이었는데 고아원을 한 스텝씩 뒤로 좀 밀루자 그랬습니다 GMS 월드쉐어 학교를 다 세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맨바닥에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있는데 저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 순서를 좀 바꾸시더라도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월드쉐어 회장님이 지금 IT에 들어가 계십니다 8월 3일 날 개소식을 하는데 저보고 들어오라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뉴욕에 들려서 꼭 다시 함께 만나서 저하고 그 다음 회의를 뉴욕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교회입니까? 우리 부족한 거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IT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도와달라 도와달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믿으시면 아멘 이건 여러분 행복한 자들만이 가서 줄 수 있는 겁니다 가졌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 꼭 여러분 이 맛을 보시기 바라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 윗자리에 앉는 것보다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더 행복한 그 맛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감격스럽고 행복하다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적게 가져서도 많이 베푸는 것이 행복하더라 그런 경지는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않냐고 저는 여러분 그거는 입술의 고백밖에 안됩니다 저하고 같이 IT를 16번 17번 가신 분들은 백술에서 갑니까? 시간이 많아서 갑니까? 그렇질 않아요 선교회 맛 주로 갔지만은 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온몸은 막 삭신이 쑤시고 갔다 오면 일주일씩 막 몸살을 알아도 갔다 오면 더 주고 싶은 마음 그 행복 믿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은혜 나누는 거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그것이 끝이다면은 그건 너희가 은혜를 참 헛되게 받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정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그 얘기예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저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괴익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서른다섯 살까지 저를 한국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서른다섯 살 때 하나님이 저를 뉴욕으로 옮기시고 3년 동안 사역하게 하시고 서른여덟에 개척하시고 18년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건 제 괴익과 제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괴익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어떤 청사진을 어떻게 또 풀어나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극렬히 여기실지 모르지만 저는 행복해요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능력의 빛이 우리 재단과 부족한 용과 우리 식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인들을 비춰주시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여 주신 그 능력의 예수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간증도 우리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난 행복해요 저는 성령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성령님 때문에 행복해요 성령님 그분이 나를 온전히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재단에서도 참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지만은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 열방교회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아이티 가서 성교사님들 다 만나면요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는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 교회에 오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성교사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현지인들에게 무시 현지인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성교사님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그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난 얘기 못해요 나는 참 감사해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주셔서 순서를 정해놓고 가도 부족하고 몇 년치 지금 순서를 정해놓고선도 다 못 가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행복하죠 우리 교회가 재정이 튼튼합니까? 늘 채울 쓰는 것만큼 주시나 하나님 저는 이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기도하며 한글자막 by 한효정